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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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여기 난생 처음 앉아본는데?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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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타보는 China Eastern Airlines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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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푸동공항에 왔고요 호주에 갑니다 호주 여행 시작 상하이 찍먹하고 트랜스퍼 해서 이제 호주로 넘어갑니다 진짜 뭔가 백화점 온 기분? 약간 스타필드 느낌 나요 롯데타워 한 7,8층 그쪽 라인? 뭔지 아시죠? 맛간 타임 간식 간식 시드니 가는 날만 중국 경유에서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요 오는 날에는 경유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직항이고 갈 때는 뭐 저예산 나쁘지 않다 근데 올 때 했으면 아주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다 아 중국 동방항공 타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낫배드 낫배드 너무 악명이 높아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휴 너무 덥다 갑자기 지금 비행기가 싹 좋아진 그런 기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웰컴백에 여기는 무슨 밥을 줄 것인가 아까는 닭가전자 샐러드 먹었거든요 알코올에 부려 버릇이 얼굴에 다 떨어지는 진짜 진짜 너무 배고프다 잠은 잠대로 배는 배대로 보고 헤헤 헤헤 아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히알루론산이 화탄인가 봅니다 범죄자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날씨 너무 좋은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희는 우버 불렀고 퇴근해요 우버 전기차 플러스 기사님 운전 장열 플러스 완전 꿀 좋아 속이 안 좋아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에어비앤비 쪽으로 왔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화장실 친구 씻고 있고요 여기가 복도 여기가 키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고 거울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세 개는 그리고 이렇게 완전 그냥 Zip vibe 저 사실 너무 피곤한데 씻고 뭐 먹으러 나갈까봐요 얼굴 많이 부었죠 비행기에서 계속 자면서 노트북으로 편집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시드니에 왔지만 올영 세일이랑 지금 딱 겹쳐서 왔거든요 미친 뷰티 유튜버 미친 뷰티 유튜버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거의 들고 와가지고 오늘 좀 밖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좀 놀고 주번 좀 약간 눈팅 눈팅 이런 거 좀 하다가 이번 시드니 여행은 투어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예약을 했어요 그저 개인가 그럴 때만 좀 빡세게 돌고 나머지는 좀 흔들흔들하게 천천히 그냥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쫌쫌다리 이번 시드니 브이로그는 열심히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막 그렇게 숙소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뭐 요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택시 한 20분? 20분 탔나? 탔던데 한 5만원? 4만원? 여러분 혹시 투명 렌즈 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아큐브 오아시스 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콘도 껴봤고 이것저것 껴면 저 이 눈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행 오는 김에 오랜만에 투명 렌즈를 나 진짜 외국에서 유튜브 하나에 갔잖아 여러분 저는 진짜 쓰레기 바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재홍이가 안 되겠대요 부끄럽대요 저랑 같이 다니는 게 여러분 호주에서 나름 프랜차이즈인 헝글 잭스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얼음 공짜로 들고 갔어요 얼음 공짜로 들고 갔어요 물도 좀 부을 수 있을까? 약간 버거킹 보여서 단백산 느낌? 아 근데 패티가 진짜 맛있다 패티가 맛있어 버거킹 상표권을 못써서 뭐 요런 썰이 있습니다 짠! 페인트 메리 대성단 아침에 와요 여기가 아침에 와요 여기가 아침이 예쁜데? 너무 귀엽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세인트메리 성당인데요 왜 이렇게 서울 같죠? 딱 이거 뭔지 알죠? 여기 딱 강북이라고 엔드 플라스 저기는 명동 바이브 뭔지 아시죠? 네 물멍 오 롱다리인데 롱다리 메트로 여기 약간 식료품점 마트에 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팬케이크 믹스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안에 우유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맛있게인데 꿀이 뭐 많이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 호주 마누카 꿀 꿀이 얼마지? 10달러 만 얼마야? 너무 많은데? 오트밀크 천국인데? 싼 거 싼 거 싼 거 이것도 이거 별로 맛없게 생겼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제 굿모닝 여러분 아침이고요 여기 문이 안 닫혀요 뭐 이렇게 어떻게 닫을 수가 없지? 이것은 어제 산 시리얼 저는 메이크업 라이트하게 대충 했고 시리얼 먹고 나갈 겁니다 오트밀크 오트밀크 저 의외 안 먹습니다 여러분 웰스푼 아니 이거 브이로그에서 꼭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그 파이브 잭스 갔잖아요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르드만이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근데 막 이렇게 달래 돈도 안 내고 식이접도 없고 홈리스인 거 같았어요 사람이 그냥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나 얼음 좀 목말라 얼음을 줬어 직원이 뭔가 자주 온 바이브 그런 느낌으로 이러면서 그냥 주더라고요 내 세상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런 거 웃긴 게 얼음을 직원이 줬더니 이제 물 넣어달래 그런 썰이 있었다 호주는 한국보다 시간이 1시간 빠르고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연락하고 컨택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둔딩 때부터 제 친구랑 단둘이 왔거든요 쟤는 개강을 했는데 저는 휴학을 했습니다 저 영양제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호스가 말하기로는 호주에서는 탑 워터 먹어도 된다고 저희 지금 생수가 없거든요 나 당연히 약간 어메노티 에어비앤비 어메노티 개념으로 생수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서 안 샀거든요 탑 워터를 먹어도 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어제부터는 먹긴 했는데 오늘 나갔다 들어오는 김에 물을 좀 사야 될 것이다 저는 정수기 물이 좋아요 응 한국만큼 수돗물이 깨끗한 나라가 없단 말이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살아있으면 영상이 올라가 있겠죠 너무 예쁘다 몬스 나왔습니다 오늘 청청 여러분 배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마이 갓 버스 기다립니다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좀 약간 늦게 나와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중 여러분 저희 비자카드로 교통카드 탈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58카드 충전 미니멈이 20이래요 저희는 여기 허리케인 그릴에 왔습니다 여기 스테이크집이라는데 주문을 할 수 있을런지 영어 공포증 도저온다고 저희는 비프립 1렉을 시켰고요 1kg라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드디어 먹습니다 비프립 2루 밥 먹고 싶잖아 그냥 밥 먹고 싶잖아 그냥 밥 먹는 것 같아 밥 먹고 싶어 쌀 끓는 거 맞아 그냥 밥 먹고 싶어 그냥 밥 먹고 싶어 호주보니까 싫어하냐고 금방 먹었던 고기가 7,8만원 정도? 생각보다 호주 보다가 쎕니다 제가 금방 너무 비싸가지고 호주 연봉을 쳐봤는데 평균 연봉, 다 평균 데이터겠지만 평균 연봉이 8,500 정도 된대요 여러분 날씨 지돈이에요 지돈 개좋아요 햇빛이 확실히 뜨겁긴 합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진짜 좋대요 빛이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카메라를 다 안 담겨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와우 눈이 안 나죠? 썽글링 필수라니까? 오 마이 갓 할 수 있는 영어라고 이거밖에 없어 오빠 오빠 시드니에 왔어요! We're in city! Oh my god! 너무 예쁘다 이거 한남동 아니야? 자꾸 한국 수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뷰가 지립이다 젤라또 커피 감성 주소한 커피 한잔 때리려고요 팀 타임 스팟 미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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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잠은 안 춥다 태무산 반 아니 뭐라지? 반 아니 팔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 다녀 한국어 다녀 여기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 뒤쪽에 있는 약간 파크 머리미친 뭔가 이제 해온 것 같아 시드니 브이로그 티면 저거밖에 안 나오잖아 시드니 브이로그 티면 오페라 하우스 밖에 안 나와 나 외국 왔잖아요 나 지금 외국 왔잖아 나 미치겠잖아 나 지금 외국 왔잖아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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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잖아 너 너무 귀여워 너무 크잖아 어우 더 두루마리 두루마리처럼 생생이 너무 많다 두루미? 두루마리 Anyway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한강에서 산 돗자리를 들고 왔어야 된다니까 사실 유노한 리허? 진짜 영어 개짱다 알아들으면 되는거지 자기소개 Hello Nice to meet you 바이브 쏘 굿 미쳤어요 아저씨 노래를 참 잘한다 아 가라이 집에 가라이 아 오지마라이 아 오지마라이 약간 스트레이트에 놓고 파는 그런 슬리마켓? 이런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천막이 오페라하우스 바이브일지도 너무 귀여운데 어 여러분들 마켓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볼게 없음TV 생각보다 가격대가 다 좀 비싸고요 슬리마켓 치 맞나? 아무쪼록 이렇게 조금 조금 모아서 이런식으로 마켓을 펼치고 있습니다 살거는 없을거 같아요 그냥 눈팅 눈팅 전맛에 선년마누카 여러분 알로에베라 그건가봐요 여기도 이런식으로 여드름 광고를 합니다 알로에베라라는 브랜드 테스트했는데요 굉장히 더마더마 근데 약간 마무리가 엄청 산뜻하네요 여기서도 화장품을 보는 뷰티 유튜버 김모씨 생각보다 생각보다 마켓 물가가 굉장히 굉장히 비쌉니다 비즈 반지 우리 다이솔 파는거 이런거 이제 또 한 만원 만오천원 이래버리거든요 비즈 팔찌 아니고 비즈 반지 이거 무슨 마켓?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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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마켓이야 그러면? 본거 같은데 어쨌든 돌 덩어리 마켓 구경완료 여러분 폴로 라이프롤랜 매장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는 스타벅스에 갑니다 화장실도 가고싶고 물도 마시고싶고 저희 시간이 좀 떠가지고 스타일박스 약간 오스트라멘션러 온다 아 프리디 프레스네 그린 그레이프? 정보도 시드니 여의도돈인가? 샤이 진짜 많고 빈터룸 여래? 여기 지금 겨울이다 여기? 여긴 겨울이요 겨울 끝이지 겨울 끝이지 좋은 맛 군맛 저희 아까 커피 먹었던 게 이거 이거 두 잔이 48g 근데 이게 더 싸지 않나? 나 먹었어 역시 역시 균일가 최고야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동양인이 많고 되게 되게 신기합니다 사람 보기만 해도 재밌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시드니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풍경감상스 정말 여기는 풍경감상만 하도 하루가 끝나네요 Welcome to 시드니 천문대 저게 하버드브리치 하버드브리치 나의 동양인 어머머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우 강반비키라먼 쏘 아주 아주 로맨틱 오 마이 갓 아니 여러분 이거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광고하는 콜레스 마켓에 갈 건데요 약간 시드니에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야 우리 잘 먹고 먹어야 돼 석섭은 제이스 라면 먹으러 가봐 천문대를 저거 뭐 해 완전 다질 때쯤까지 봐도 되는데 위에 있으니까 좀 춥더라고요 안 되겠어 어 집에 갈게요 여기가 정영 지하철 뷰 란 말인가요? 오오 뭘? 뭐?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고 대학교 오셔서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 헤헤헤헤 첫발 마켓 왔습니다 4달러 4달러 우리 옛날에 왓슨스 바이브 엘프 코스메틱 앤 림몬 림메? 림메? 어 래브론 아시죠? 그리고 메이블리 이렇게 어 메이블리 파운데이션 핀 미 좋은데 아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 The Skin Republic 처음 듣네요 어 얘도 뭔가 한국 거일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코리아 약간 중국 뷰티랑 K뷰티랑 깔린 것 같네요 생각보다 해외에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는 좀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역으로 한국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 두 브랜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네요 오우 야 맛있겠는데 먹어볼래? 냉동? 헤헤 파스텔? 파스텔 한번 먹어볼까? 헤헤 야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싸? 개 큰데 6.5달러라는 소리 아니야? 헤헤 먹어볼까? 미친 거 아니에요 한번 넣어봐 담아 볼래? 엥? 여기 4.5달러도 있어 아 4.5 넣으면 싼바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스피나치? 시금치 피자 헤헤 헤헤 콜라 개 큰데 이거 몇 리터야? 1.95 헤헤 야 여기 콜라 정리 진짜 많다 다이어트 콜라도 있고요 무 카페인도 있고 리사이클도 있고 제로 슈가도 있고 이거 코카콜라 천국인데? 헤브 워를 못 먹겠어도 물을 샀습니다 저희 금방 캐시쇼분이 K-드라마 잘 본다고 한국인가요? 예스! 해외 나올 때마다 뭔가 K-컬트럴에 대한 위대함을 매번 느낍니다 한국인가요? 예스! 한국인가요? 예스! 아까 마트에서 피자를 사왔는데 여기 가스오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구울 겁니다 한번 닦아두고 있어요 약간 드러보여 그리고 얘는 밑볼 스파게티 헤헤! 개더러워 먹어야지 뭐 어떻게 안 죽어요 하니의 쿠킹 클래스 그냥 오븐 좀 불을 켜뒀고요 짠 전자렌지에 6분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깜고만 뚫어서 돌려볼게요 저희 내일 투어 예약해가지고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일 오전 7시까지 집합 장소로 가도록 내일은 좀 더 관광 바이브 느낌 날지도 맛있겠는데 당황당황 이게 뭐 선 맛이죠? 응?!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맛있대? 낭했다 무슨 이렇게 밍밍하지 지루게 나왔다 이게 뭐야? 왜지? 그냥 페퍼로니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별로 없겠네 아니 근데 무슨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커? 어떻게 뜯는 거야? 잠시만요 개 큰데? 네 얼굴보다 큰데? 어? 소프트한데? 녹은 걸까? 투게더가 약간 덜 단 맛? 투게더는 뭔가 맛은 비슷한데 그렇게 안 달지? 별로 안 시원한데 이거? 녹은 걸까? 생크림 하려고 하는 느낌 진짜 생크림 먹는 느낌인데 이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 이거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